공병호TV의 공병호 양심있는 이 땅의 대다수 시민들은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5월 25일날 조선일보의 김경필 기자는 계속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선거관리비원회 28일 시연에 개최하다는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예리하고 신랄한 국민들의 의견이 댓글로서 많이 이렇게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그런 의견들을 소개하고 또 저의 간단한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신성철님입니다 시연을 하지 말고 개표시에 사용했던 노트북이나 개표기 정거물을 손대지 말고 그대로 법원에 제출하라 손볼걸 다 보고 이상없다고 홍보하는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다 국민들을 어린애 데리고 장난치듯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속이 흔히 다 보인다 정치 후진국은 언론 후진국이다 개국 이래로 제일 수준 낮은 선거가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유당 때 있었던 1960년에 3.15 부정선거고 그리고 2020년 지금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조상열님입니다 현장에서 아무 말잔치로 둘러대는 식으로 현장 시연을 땜빡해놓고 이후 논란이 계속되면 공개 시연을 했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업무론을 제기한다는 그런 프레임업으로 선거 조작의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수잡 등을 부린다면 이것이 또한 좌파들의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프레임 씌우기 수법을 다시 한번 써먹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예전은 어떻게 대충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장난 아닌 것은 바로 이 분위기를 선거관리위원회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그 위에 더 높으신 양반들은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조상열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유영룬님의 의견입니다 도독이 도독질 시연을 합니까? 이실직구하거나 포도청이 밝힐 일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불신하는 그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번째 김화영님입니다 선관위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선관위는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중차대한 대사건을 신뢰를 잃은 선관위가 무슨 셀퍼쇼를 한다 한들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 특검으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한 점 의욕 없이 맹맹백백 낱낱이 까발려합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적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5월 28일 오후 2시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되는 그런 사전투표 시연회를 김화영씨는 셀퍼쇼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기현님입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하다가 걸린 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험 보는 모습을 시연해서 의욕을 해소하겠단다 이것은 정말 기업과 뒤껏인 것 같은 동물인 것은 확인해줘서 고맙습니다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킨 학생이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연 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정혜경님입니다 이런 뭐뭐뭐들이 있나 누가 개표 시연을 보여달라고 했나 그렇게 부정선거 아니라고 자신이 있다면 모든 선거관련 시스템 그대로 보전신청을 받아주고 선거인 명부, 선거관련 명부대로 사전선거 투표용기 수개표하고 전산시스템을 내놓아라 엉뚱한 짓하면 관심돌리를 하지 말아라 정말 국민들 기업과 뒤껏으로 알고 또 쏘이려고 달라들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선거인 명부, 사전선거 명부, 선거인 명부, 사전선거 명부 선거관련 모든 시스템 그것을 그냥 정거보존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법원이 정거보전을 핵심적인 것만 전국 법원이 다 단합해서 정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친구들이 사건을 짓거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들 타시야 할 게 아니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일곱 번째입니다 데자뷰, 조국쉘퍼청문회 여러분 데자뷰라는 뜻은 아시죠 언젠가 한 번 본 듯한 그런 사건이다 그것이 데자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조국쉘퍼청문회입니다 5월 28일 오후 2시에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행사가 마치 언젠가 본 듯한 것을 찾아보니 그게 뭐하고 같더라 조국이 연 셀퍼기작청문회인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덟 번째 문다 윤희준님입니다 총선 전이라면 사전투표의 시연이 의미가 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개월도 더 넘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투표한 보정신청 및 선거 무효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개표하고 개표장비 공개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개표와 관련한 물증 등에 대한 해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부정개표와 관련된 물증 등에 대해서 해명하면 됩니다 수개표하고 개표장비 공개하고 개표장비 보전신청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많은 애국신민들이 찾아낸 부정개표와 관련된 물증들에 대해서 남양주 선거관리위원회 CCTV에서는 왜 직원이 사인펜을 가져와서 봉인지 위에 다시 사인하냐 그 사진이 지켰지 않습니까 남양주 물류창고 바로 곁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는 엄청난 양의 봉인지도 발견됐고 사전투표에 관련된 인주도 발견됐고 투표에 도장 찍는 것도 다 발견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일체해명이 없지 않습니까 해명할 자신이 없는지 공인된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서버를 까서 낱낱이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선관위는 물론이고 법원까지도 서버 공개를 기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천지에 이게 무슨 만행입니까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끝도 없는 의욕과 물증은 지금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짓밟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한 점 의욕 없이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은 28일 날에 개최되는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시연 절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 파헤치려고 하는 자와 숨기려고 하는 자 사이에 치열한 쫓고 쫓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승리할지는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청와대 새로 임명된 이벤트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현재의 판을 뒤엎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4.15 총선 부정선거 의욕사건을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입을 가리게 할지 지켜볼 뿐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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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